계속 이어서 핵심 논점 2로 넘어갑니다. 핵심 논점 2에서 공부할 내용은 기본기획이죠. 기본기획은 껌이에요. 기본적으로 딱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논점 잡은 게 뭐냐면 공청에 개최해야 되고 구성이 없으니까 이건 생략할 수 없다. 이걸 써는 거고 두 번째 기초유사를 할 때 기본기획은 기초유사 할 때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토지적성평가 재해치어서분석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광역특위는 없던 내용이에요. 기본기획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적성평가하고 그 다음에 재해치어서분석인데 이거 생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략할 수 있어. 평화세 밑이구나. 5년 이내에 cc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토지적성평가를 5년 이내 cc에 따르면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쓰니까. 최근에 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재해치어서분석 같은 경우도 5년 이내 cc에 따르면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 다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5년 이내 cc에다가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공기본기획 같은 경우는 5자가 좀 많아요. 타당성평가도 5년마다 해야 되고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치어서분석도 5년 이내 cc에 따르면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두 번째 논점이고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몇 명이죠? 6명이지. 그치? 6명인데 그중에서 4명 써놨어. 특별시장, 광영시장, 자치시장, 자치구의사 4명은 원래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국장이 권한을 다 넘겨줬다니까요. 그래 승인 안 받고 확정하는 거예요. 키워드 얘기예요. 승인받아야 되는 건 싸대기 날리고 와야 돼. 대신에 창고로 2명을 한번 써볼까요? 시장 운수도 수립권자에 포함이 되지. 그럼 시장 운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인받아야 돼.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도지사. 그렇게 써놓으면 되지. 이런 건 보완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도시군기본기관 수립권자가 6명인데 그중에 4명. 특별시장, 광영시장, 자치시장, 자치구의사 4명은 승인 안 받고 확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남은 2명. 시장 운수는 도의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6명이 수립권자 중에서 4명은 승인을 안 받고 확정하고 2명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론입니다. 엄청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별표, 왕별표 달아줘요. 답으로 엄청 많이 나왔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원래 기본계획은 의무예요. 관할구역 6군데에 대해서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아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디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이야. 위치가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 밑줄.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에 속하면 안 돼. 두 번째,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하면 안 돼요. 그렇지. 두 번째 요건이야. 번호 붙여도 돼. 이렇게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어야 할 것.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하지 아니어야 할 것. 세 번째는 인구 10만 이하일 것. 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1, 2, 3번. 그럼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했다라고 하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어야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재량. 세 가지 요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어야 할 것.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하지 아니어야 할 것. 인구 10만 이하일 것.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여기는 재량이 인정되는 시군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어야 할 수 있다. 땅땅땅. 잡아놓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껌이지. 연계 수립 가능하냐. 자기 관할 구역 벗어나서 인접한. 동그라미 쳐요. 연계 수립은 인접해 있는 관할 구역을 포함해 수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인접한 관할 구역에 전분할 구역을 포함해 수입할 수 있다가 답이야. 이거 없다라고 하면 싸다게 날리고 와야 돼. 있다. 별표하고. 연계 수립은 허용한다라는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커버가 좀 대시면 되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군기본계획은 타당수험터 해야 되겠죠.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부터. 타당수험터에서 정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볼까? 여러분, 요거 7번도 그냥 금방 해석이 돼야 돼. 광역도시의 내용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상위계획의 내용하고 광역도시의 상위계획이잖아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이 되겠지.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할까?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광역도시의 내용이 우선한다가 맞는 거지. 기본계획이 우선한다면 싸대게 날리고 와야지.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볼게.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외워놓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수업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수업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외우셔야지. 그래서 핵심론점은 먼저 나오는 것들, 답으로 나오는 것들을 먼저 외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한 거니까 핵심론점 2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